네, 강진에 고려 청자디지털 박물관에 왔습니다. 앞에 가는 두 분 누이실까? 누이실까? 오늘 계단 많이 올려. 계단 많이 올려. 저거를 찍어야 될게. 아이고, 바람이, 바람이 미네. 이거 무슨 나무일까요? 아니, 이거 무슨 나무야? 정매, 아니, 누구야? 지영이. 지영이꺼. 안 돼. 난 내꺼도 안 치우고, 다 재개업을. 아, 영이? 10만원. 10만원. 오오오오. 안 쳐야 되는. 오오, 멋있어, 이거. 거시기 입장료 없는거야? 응. 뭐지? 내가 누구 했나 해서, 내가 누구. 이거 끝이야, 누구야? 한국 주건에는 게 없나봐. 여기 있구나. 오 완전히 거식인데. 빨리 와. 빨리 와. 여기 있어. 왜 안 들어와 여기 들어야 돼. 돈도 안 받네. 나도 옛날에 조금씩 갈 때 이리 또 간다. 니 늘어줬어? 응. 그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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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많이 안나온다 이렇게 막 이렇게 돌아가고 그런것이 뭐있어 단양은 커 크게 해놨어요 여기 도자기인거 같다 그치 참작이 참작이 끝난거야? 아니다 몇길친다 아 바다다 바다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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